영어회화 마스터 1000플러스 Day 12. Keep the change. 잔돈을 가지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물은요. 우선은 경기장을 가다부터 시작할게요. Go to the stadium.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다. Listen to others. 이 others란 말은 사람들, 물건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others란 말을 피플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외국에서 공부하다. Study abroad. 이제 이 발음 잊지 마세요. 추측하다. 이 표현은 그냥 중심물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Take a guess. 자, 오늘 그러면 투데이 익스프레션 한번 볼까요? Keep the change. NYC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뉴욕시티. 뉴욕시티. NYC. 이 NYC 택시. 옐로우 캡 택시라 하죠? 뉴욕의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돈이 나왔는데 어? 잔돈은 괜찮습니다. 할 때 우리가 Keep the change. 택시 기사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Keep the change. 이건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팁이 있으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어쨌든 Keep the change. 잔돈을 가지다. 꼭 잊지 마시고요. 문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뭘로 해볼까요? Please, 뭐뭐 하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써있네요. 잔돈은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Please, keep the change. I have to 한번 가볼게요. 나 밤새워야 해. I have to stay up all night. I have to stay up all night. 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I want to study abroad. I want to study abroad. 가능하다면 나 외국에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I want to study abroad, if possible. 뭐뭐 하고 싶지 않으러 가겠습니다. 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listen to others. I don't want to listen to others.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너는! 납부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make payment. 너 지금 납부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make payment now. 하나만 더 해볼까요? Actually 한번 더 보고 싶네요. 사실 나 할인 받고 싶어. Actually, I want to give me a discount. 자,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감아주세요. 준비됐죠? 딱 네 가지, 네 개 불러보도록 할게요. I have 들어가겠습니다. 나 밤새야 해. 사실 난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Actually, I want to study abroad. Actually, I want to study abroad. 추측해보세요. Please, take a guess. Please, take a guess. 넌! 납부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make payment. You don't have to make payment.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잘하고 있죠? 스피킹 훈련! 또 열심히 따라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